그렇다면 보금서가 왜 신약의 제일 앞부분에 있을까요? 먼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장르를 다룰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책들이 바로 창출 내민신 바로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모세 5경의 모세의 5권의 책들입니다. 이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나머지 구약 성경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바로 율법서에 나와 있는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과 저주를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한 목표적 해결을 위해서 신학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유에 신학적으로 봤을 때 보금서가 기초가 되는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를 고려했을 때도 보금서가 앞에 있어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보금 전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과 이것에 대한 목표적 해결, 서신서들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박회적 상황 가운데서 최후 승리를 고대하면서 기록된 요한기시록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게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학 성경이.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금서가 4권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보금서가 4권이나 돼. 예수님에 관해서 한 권으로 요약을 하면 되지. 실제로 역사 속에서 4권의 보금서를 한 권으로 요약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잠깐 인스타가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보금서가 4권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금서를 읽을 때 무엇을 고려하며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간략한 객관적 정보를 좀 드리자면 마태보금과 마가보금은 서로 59%가 동일합니다. 내용상. 그리고 마태보금과 누가 보금은 44%가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마태보금과 누가 보금은 굉장히 다른 책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있어도 표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마태보금과 마가보금은 표현도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이 44%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금과 마가보금은 40%가 동일하고 요한보금과 다른 책들은 6에서 8% 그러니까 요한보금은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보금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심에 둬야 하는 책이 바로 마가보금입니다. 마가보금의 90%를 마태보금과 누가 보금이 공유하고 있어요. 마가보금의 내용, 내용, 표현도 똑같은 겁니다. 표현도 똑같고 사용하는 문장도 똑같고 그런 똑같은 내용들을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한 부분을 합치면 90%가 된다는 말이에요. 90%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보금과 누가 보금은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표현이 있어도 다르고 서술한 방식이 있어도 다르고 그런데 마가보금과 마태보금은 동일하고 마가보금과 누가보금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져간 내용들을 합치면 90%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이 세 권 중에 어느 게 먼저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마가보금이 먼저 기록되고 마가보금의 내용도 작죠. 그리고 이 마가보금 내용을 마태가 일부 50% 정도 가져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수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독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누가 보금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색다른 관점과 색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입체적으로 봐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품 인격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권의 보금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보금은 마가보금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나눠가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펼쳐나간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 세 권은 어느 정도의 같은 관점과 같은 흐름, 같은 표현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권을 가리켜서 공관,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관 보금이라고 부르고 이 네 권,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는 네 권의 책이 같기 때문에 사보금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 보금은 독특하게 자기 자신만의 내용과 표현법과 관점과 신학들을 가지고 개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보금은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금서의 역사적인 맥락들 보금서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맥락들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끝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말락의 4장 5절에 보면 보라, 요하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이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하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게 바로 조금 더 짧게 얘기하면 종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종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에 종말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언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까 봤던 말락이 이런 예언사들이 줄기차게 예언했던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자손으로부터 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는 그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율법사의 그토록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시는 그런 종말의 날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이고 언약적인 목적은 뭐냐면 종말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집중해서 사역하시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격의 성취입니다. 예언들의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진정한 메시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종말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종말을 가지고 오는 사역인데 이게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시에 역사적 특별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보금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역사적 맥락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대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자 인간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이 조노만자. 이 조노만자는 바로 신격화되어 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이때 황제 숭배가 극심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이 로마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테오스의 아들, 신의 아들, 제우스. 그리 당시 그리스 로마 신이 제우스죠. 발음이 테오스. 헬라우로 테오스가 바로 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노스였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게 신약성경, 보금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아우구스투스가 될 수 있었냐면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왔죠. 이걸 팍스 로마나.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평화의 사도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죠. 그런데 그 평화는 로마에 의한 평화와 완전히 다른 십자가와 죽음의 방식으로 진정한 평화를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근원적인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죠.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가지고 오게 된 피상적인 평화였죠. 그래서 이런 평화를 가리켜서 로마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칩니다. 그래 바로 로마식의 소식이죠. 로마식 기쁜 소식, 로마식 보금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금은 어떤 보금입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보금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보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에 기록된 용어들, 신약들, 표현들 이런 것들은 당시 로마의 가치들을 뒤집어 엎고 변역시키는 그런 성교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신약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춰진 역사적 배경들을 좀 알고 로마 보금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통찰이 훨씬 깊고 넓어지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의 반경은 팔레스타인이라 넘어서지 않습니다. 로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배를 타고 헬라 지역이나 로마나 이런 데 가서 보금을 전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상황이 되게 중요하겠죠. 유대의 통치자는 누구였냐면 시저의 친구였던 헤롯, 헤롯 가문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 세력이었고 바리세인들은 율법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칼로 무장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당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들에 의해서 AD 70년의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에센파다는 이도저도 싫다. 우리는 성전도 싫고 바리세인들이 얘기하는 율법도 싫고 우리는 무력적인 힘으로 독립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동체적 전교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처럼 사막지역에 가서 자기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에센파입니다. 이 에센파 출신이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러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그리고 자신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상을 달력에 새겨놓고 그 달력만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두 영도 되는 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탁 쓸어버리고 왕이 되실 수 있었지만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다 보니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일대기 이러한 맥락에서 쭉 일어났던 그런 보금 성취의 사건들이 바로 기록된 책이 바로 보금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금서는 네 가지의 다양한 관점과 독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네 권의 특징들을 잘 섭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더 깊고 넓을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 보금서는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보금서도 당시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졌던 AD 60년 전후에 보금서가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로마인들에 의한 오해와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확신과 용기와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풍랑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지지지 않고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에 사실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재림의 지연 때문에 배교가 발생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초대교회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단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한 염두에 두면서 기록된 책이 또한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